네, 안녕하세요. 버거콜트 조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특히 이제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노동부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여러가지 교육들이 지금 보안 쪽이던, 클라우드 서비스던, 아니면 빅데이터던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 진행된 적이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취업생들을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이제 강의를 할 때 항상 제가 해주고 싶은 거, 특히 이제 보안 쪽으로 이렇게 왔을 때,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이 친구들한테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취업준비교육, 국가교육을 들으면서 계속해야 할 그런 공부들, 그 다음에 리서치 이런 것들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공부를 할 때, 먼저 공부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프로그램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운영체제, 그 다음에 가상환경, 그 다음에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단어들을 많이 던져주니까, 이제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언제 이제 공부를 하냐, 정말로 이제 신인들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냐라고 하겠지만은, 사실 점점점 더 공부할 것들은 많이 있어요. 범위가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공부들은 이제 하셔야겠죠. 저희가 보안을 처음 이제 딱 드렸을 때,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여러 실습들 중심으로 이제 강의도 합니다. 물론 이제 교육에 따라서 앞에는 뭐 기본적인 운영체제, 리눅스의 기본적인 것, 윈도우즈의 기본적인 것들, 이런 교육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뭐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빅데이터 보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앞에 기본 강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외를 하고, 보통 이제 전공자들, 전공자라고 하는 것은 정보보안학과나 아니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그렇게 받으면서 앞에 기본 강의들은 거의 다 이제 제외를 해요. 뒤에 이제 더 심화 과정들을 이제 집어넣는 게 있죠. 보안에 대해서 최근 트렌드한 그런 심화 과정들을 집어넣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대학교에서 이 실습 중심으로 리눅스, 윈도우즈 서버 같은 거 구축하는 거, 아니면 이제 가상 환경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 분석의 그런 파이썬, 뭐 판다스나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또 이제 가르치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대학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실습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진행하는 그런 과목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또 대학교에 처음 와서도 이제 컴퓨터, 노트북이라는 거에다가 가상 환경이라는 것들도 이제 아예 설치를 한 번 안 해보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안 해본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죠. 교육에 대한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는 더 많은 이제 인력들을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야 한다. 그것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맞물리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육을 하면서, 사실 제가 하나하나 다 리눅스, 윈도우즈 서버에 딱 교육을 하고 싶지만, 또 진도가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틈틈이 이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리눅스하고 윈도우즈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체제에 공부를 해라. 그런데 이거를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운영체제의 기본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은 점점점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겠지만, 우선은 첫 번째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그러한 명령어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명령어예요, 사실이요. 그래서 파일을 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리눅스 안에서 편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윈도우즈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익숙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만, 사실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이거를 공부 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vi 에디터로 어떻게 이제 편집하지 못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카피 같은 경우나, 아니면 파일들을 복사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명령어들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보안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셔야죠. 공부를 계속적으로 이제 하셔야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책 한 권 정도, 이게 책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리눅스하고 윈도우즈 서버하고, 특히 윈도우즈는 이제 뭐,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11, 뭐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 서버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서버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문가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서버를 접하기 때문에, 서버를 기준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실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빛 미디어 같은 경우나, 이제 특히 한빛 미디어 같은 경우에서, 이제 리눅스 윈도우즈 서버에 대한, 그런 책들이 바이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 정도는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런 명령어뿐만 아니고, 여기다가 어떻게 이제 웹 서비스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FTP 서버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보안 쪽에 처음부터 이제 보안 공부를 해버리면은, 어렵거든요.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AD 서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윈도우즈 실무에서 가보시면은, 윈도우즈 서버 사용할 때는, 액티브 디렉토리가 거의 이제 필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보안적인 요소들까지 공부하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거리고, 좀 어렵습니다. 그것도 이제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분명히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여러분들 익혀셔야 돼요. 그리고 보안 실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리눅스 서버들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리눅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우분투 같은 거나, 민트 같은 경우나, 이런 거 보시면은, UI로 되게 잘 되어있잖아요. KDE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윈도우즈처럼, 리눅스가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클릭 클릭하면은 되지만은,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실무에서는 이제 서버군으로, 이제 그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고, 거의 다 콘솔면 영화, 우리가 CLI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잖아요. 보안 공부는 분명히 했고, 이제 많은 웹패킹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실무에 가서 침해 사고가 발생한다고, 아니면 트러블 슈팅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리눅스 서버 안에 이제, 보안 담당자가 들어가서, 실제 명령어들을 입력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는, 거의 다 리눅스 서버예요. 많은 부분들이 리눅스 서버들이 대부분인데, 환경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근데 가가지고 이제, 웹록을 어떻게 이제 콘솔 안에서 수집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악성 코드 같은 거를, 리눅스 서버 안쪽에서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에 다, 리눅스 서버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제 신문에 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고, 공부할 때도 힘든 거고요. 당연히 힘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이제 강사분들이, 강사분들이 하나하나 명령어들을 다 이렇게 이숙하게 해주면서 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강사분들도 있고, 당연히 이제 앞의 것은 당연히 알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데 이 정도까지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면,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은, 공부를 좀 기본적인 것들도 채워 나가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 환경에 다 구축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VMEA 같은 거나 버추얼 박스,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들도 책에 이미 많이 나와 있고, 또 강의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구축을 많이 해보세요. 정말로 이제 민트, 오븐트, 그 다음에 이제 뭐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서브군도 다 다르잖아요. 서브군도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버전마다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올려가지고, 서로 통신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구축하는 과정에서, 아, 리눅스 서비스는 이런 용어들, 이런 개념들로 사용하는데,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개념들로 사용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들을 때, 특히 국가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강의를 들어요. 하루 8시간을 5일동안 들은 거니까, 40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의 강의들을 듣는다고, 그것만 하더라도, 흡수가 안 돼요. 못하죠. 다 소화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지치거든요. 지쳐가지고, 다른 거 공부할 힘도 없고, 복습을 해야 하는 건데, 또 다른 것들도 다 준비를 해야 하고, 토익도 준비해야 하는 거고, 취업 준비다 보니까, 또 이제 회사 면접도 가끔씩 준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습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강의는 다 끝났는데, 남는 게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남는 시간을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기본 강의들, 특히 이제 기본적인 그런 IT 강의들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면서, 채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한 것은, 꼭 정리를 하는 습관들을 좀 가지세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 조금 글을 쓰는 습관들을, 이제 가져야겠죠. 근데 처음에 조금 조금 하는 것들은, 볼루톤 블로그, 이게 지금 세대 같은 경우는, 익숙한 게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나, 이렇게 짧게 짧게 남기는 것들을, 이제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루하루 블로그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로그는 꼭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주장이 맞는데, 그걸 이제 블로그에 작성을 할 때, 그냥 이게 짧게 짧게, 정말 이제 뭐, 그림만 캡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설명도 없이 그냥, 뭐 일기 쓰듯이 하는 거, 그런 보고서가 말고, ms 워드하고 한글 파일들을 이제 실무에서 거의 사용해요. 특히 워드 파일이 이제 많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공공기관 외에는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서 편집기의 활용들을 좀 높이려고 하기 위해서는, 많이 사용해 봐야겠죠. 그래서 실무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양들, 양을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뭐 실무에서 한두 장 정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제 모이의 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8시간, 하루에 8시간 중에서, 하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거의 온전히 보고서 쓰는 시간으로 아마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보고서 양도 하나 프로젝트가 끝나면 어마한 양의 보고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작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많이 나오면 몇백 장, 뭐 이산백장 정도 이상, 뭐 천장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좀 작성을 해야 돼요. 연습이 돼야 하거든요. 사실 연습이 돼야 돼요. 취업 준비할 때 연습을 해야만이 실문대 고생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고서 양도 늘리는 연습도 할 겸, 요것을 이용하시라고요. 요것을 이용을 하시고, 양식도 잘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경우나 표 같은 것도 이쁘게 한번 편집도 한번 하는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익혀보시면서 이게 작성이 다 되면은 그때 이제 블로그로 옮기는 과정들을 하는 것은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주장으로는요. 하지만 이제 블로그에만 형태로만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은 나중에 또 요것으로 정리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꼭 정리하는 습관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도 늘리고 그런 걸 하려기 위해서는 일주일 목표치를 좀 정하세요. 일주일 목표라는 것은 내가 하루에 뭐 한 5장 정도 작성을 했다. 뭐 나중에 뭐 10장, 15장 이렇게 늘어나겠지만은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에 모이면은 약 한 30장 정도, 뭐 그 정도 내외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일주일 동안에 한 30장 정도의 협조를 해서 보고서를 하나로 이렇게 작게 만들겠다. 단기 과제로 그렇게 정하시고 한번 양도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질적인 것도 괜찮지만은 우선 양부터 늘려야만이 뭔가 이제 또 그 수정 과정에서 좀 더 더 좋은 보고서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동향이에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이제 그 뭐 이렇게 블로그나 이제 뭐 유튜브나 그런 데서 이제 보안 동향 같은 거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회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제 보안 동향들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야 강의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런 리서치 같은 경우나 여러분들한테 공유도 해주고 리서치한 것들 공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동향들을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근데 이제 분야가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모의 해킹도 하고 침해사고 분석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보안도 하다 보니까 분야가 많아서 하는 것들이 많은 것 뿐이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안 쪽이 있다면은 보안과 관련된 동향들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려울 거 없이 여러분들이 해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해킹 검색하시고 최대한 여기에서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최신 정보들 뭐 일주일 뭐 일주일 뭐 이렇게 일 한 달 이런 단위들로 여러분들이 범위를 좁혀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요 최근에 발생하는 해킹 사고들 뉴스 특히 뉴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최신 해킹 보안과 관련된 거 북한 해킹 암호화폐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없죠. 여기서 안 나오면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안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어로 먼저는 한국어로 익숙해지신 것이 좋아요. 한국어로 이렇게 우리 기자분들이 어떻게 작성을 했는가 보고 요즘 트렌드들이 뭔가 보안 트렌드들이 뭔가 파악할 수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그 트위터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공유하는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다 트위터에서 가져와요.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힘들지라도 이 트위터에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내가 팔로워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전문가들이 몇 명이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한 10명 정도만 확보하더라도 웬만큼 보안 이슈들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외국 문서잖아요. 외국 문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어 보안 용어도 익힐 겸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구글 번역이라는 것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하시면 좋은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영어에 좀 익숙해 주신 것이 좋습니다. 확실히 영어 그 트위터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한국에서 기자분들이 쓴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니까 먼저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도 기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트위터보다 더 빠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도 있겠지만은 공개가 된다면은 트위터나 그런 데가 제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고서도 이제 정리하는 것들도 많이 참고하시고요. 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가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검색을 했잖아요. 트위터에서 정보들을 모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직접 칠수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별도로 이제 정리를 하세요. 분석해 보신 것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보고서를 정리하면은 정리하는 습관들도 여러분들 드릴 수 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하냐고 했을 때는 취업할 때까지 해야 하냐 당연히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하고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롱런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안 쪽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1년, 2년 그렇게만 있다가 회사를 그만둔 곳이 아니잖아요. 이 보안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15년,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0년 차로 이제 달려가기 위해서 이제 롱런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인데 나중에 뭐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을 맞이해서 가볍게 책도 읽으시고 보안 동향도 파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잘 이렇게 또 휴식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감사합니다.